아이고 누굴 뽑아야 되나 대표님 그냥 이 모델로 하세요 대표님 전부터 좋아했던 모델이잖아요 이거 봐요 이거 기가 막히죠 다른 게 또 있습니다 보실래요? 내가 언제 어? 공비서 왜 그래?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가 남자 모델 쓰나 그랬어 안 그랬어 아니 대표님 왜 그러세요 우리 남자 모델 써본 적이 없는데 아니 그리고 대표님 남자 모델 몸값만 비싸다가 싫어하셨으면서 무슨 소리야 공비서 요새 어디 아퍼? 아 그랬잖아요 대표님이 예전부터 좋아하던 모델이잖아요 아이고 아니 너무 무섭게 생겼잖아 다리는 쓸데없이 왜 이렇게 길어? 아니 저희 대표님은 남자 모델을 좋아하셔 고마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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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마워요